필터펜을 만들어볼까요? 정말 쉽습니다. 시작해봅시다. 필터펜 설치는 업장에서 코로나와 독감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. 환기를 통해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지켜줍니다. 우선 박스형 펜, 멀브 등급 13 이상의 필터, 번지코드, 덕트테이프나 포장테이프를 준비하세요. 이런 물품은 동네 철물점이나 인테리어 상점에서 50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박스형 펜 뒤에 필터를 댑니다. 필터 위 화살표가 펜 방향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. 앞뒤로 번지코드를 감거나 옆에 테이프를 붙여 필터를 부착합니다. 고정용 걸쇠를 사용해도 됩니다. 벽에서 최소한 12인치, 30cm 떨어진 곳에 펜을 설치합니다. 펜이 방 중앙을 향하게 하고 벽과 큰 물체에서 떨어지게 합니다. 펜과 필터 사이에 새는 공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 코드를 잘 정리합니다.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리합니다. 끝! 필터 펜이 완성되었습니다. sccphd.org.saferair에서 사업장 공기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. sccphd.org.a. sccphd.org.a.